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먼저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노영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옆으로 충북연구원 정초시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한국기업경영학회장을 맡고 계신 충북대학교 경영학부의 이장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유동준 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경제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충북경제 과연 2019년 새해 어떨 것인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분 모두에게 제가 충북경제 새해 경제 전망을 키워드로 표현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분씩 본부장님부터 좀 편하게... 동심통천을 새해 하드로 제시해 봅니다. 이는 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여건이 어려울수록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과 지혜를 다 함께 모아 나갈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노영렌본부장님의 키워드 표현을 들었고요. 옆에 있는 종초시 원장님께 자연스럽게 가겠습니다. 저는 젊은 충북이라고 키워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사고 방식을 좀 새롭게 전환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혁신적인 사고도 하고 이어 더불어서 실제적으로는 청년들이 올해는 정말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청년들이 행복한 이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경제 전망 키워드 이 교수님께 듣죠. 네. 저는 꽃이 필 봄은 왔는데 아직 필 생각을 하지 않는 이런 형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축적돼야 될 이런 자연분들이 충분하게 보충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면 최저임금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로제 또 소비침체 문제 또 기업활동에 해당한 위축 문제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로부터 인해서 발생돼서 나온 여러 가지 양극화 즉 치약계층 자체가 너무 부입부 빈입빈에 해당하는 심화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춘레 불사춘으로 이렇게 화두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 청장님 부탁드릴까요. 저는 금년에 우리 경제가 바라보고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가리키는 말로써 두 바퀴 수레하는 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제는 예바퀴가 아닌 두 바퀴로 끌려가는 수레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 수레는 정부와 국민 아니면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 양측 모두가 합심해서 상생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걸 꼽았습니다. 일단 2019년을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2018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좀 눈여겨볼 만한 점 어떤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세계 경제 부분도 될 수 있겠고 국내의 어떤 경제 변화 여건도 될 수 있겠는데요. 최근 IMF 등은 지난해보다 세계 경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저희가 눈여겨볼 점은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브렉시트 우려나 이탈리아 재정 문제 등이 여전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국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입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부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세계 경제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미중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러한 미중 무역 분쟁 자체가 어느 시기에 즉 조기 종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원만하게 협상이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좀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경제는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인상이 해당되는 부담 능력이 어떠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악영향에 해당되는 것들 또 우려들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그 감당 여부가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다가온 입장으로 보면 지금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대북 제재를 풀어나가느냐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은 개성 공단하고 금강성 관광 이거 자체가 우리의 금년 1년 동안 경기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측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경제에도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정원장님.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외 전대가 거의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게 미중 분쟁이 생기면 세계 전체 무역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하거나 투자를 많이 해서 성장을 시키는 이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무역 규모가 축소되면 상대적으로 수출이 성장을 할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수 시장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이게 소위 소득주성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소득주성장인데 이게 생각보다 선순환 고리가 제대로 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정부가 소속주성장을 조금 더 유연하면서도 효과가 높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제일주의를 성장을 계속 키워왔던 이런 정책이 이제 조금 방향전환을 해서 성장뿐만 아니라 어떤 성장의 과실을 도우민들에게 어떤 성공적으로 잘 공유시켜서 공유해서 이 충북 도내의 내수 기반을 좀 튼튼하게 하는 이런 정책의 목표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려고 하는 목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어떤 상황부터 또 국내 경제 어떤 전반적인 여건까지 잠시 둘러봤습니다. 이제 충북 경제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른바 내비게이션을 좀 잘 켜고 길을 좀 잘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좀 눈을 충북적으로 좀 좁혀서 충북의 경제 상황 현황을 좀 먼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충북 경제 변화 추이랄까요? 경제 성장률로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고용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정 원장님 먼저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보통 어떤 지역 경제의 성장을 얘기할 때 대피 변수로 지역 총생산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보통 GRDP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충북이 성장률이 3.4% 성장을 했습니다. 전국의 한 3.1%라고 보면 이제 그거보다 좀 높은 성장률이 한데 고용률도 그렇고 실업률도 낮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를 보더라도 전국에 비해서 설비 투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수출은 2018년도에는 거의 한 232억 불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이 굉장히 괄목할 만큼 성장을 해서 대체로 보면은 이 거시지표는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이제 이 문제가 문제라고 봐도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게 전통 산업 부분이 전통 제조업 분야가 조금 푸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수 기반의 서비스업이 좀 푸진했습니다. 다시 말해 도서매업이라든지 음식업이라든지 운수업 이런 것들을 다 도내에서 이렇게 뭔가 서비스업인데 그래서 이 서비스업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될지 저희가 하나의 과제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장님이 이제 말씀 안 해주신 내용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의 경우에는 중북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수출 둔화 가능성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나 2차 전지 산업은 전체적으로 양호할 수준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중북 경제는 금년도에도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위초류 경제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실제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경제 실패줄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중소기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금이나 팔로우 문제보다도 가장 애로를 많이 토로하는 부분이 인력 난입니다. 그래요?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죠.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없기보다는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이 심각한데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상당히 심한 현실이 지금 우리 경제의 큰 문제에 걸림돌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서로 눈높이가 안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급여나 고수적인 이런 물리적인 차이도 있지만 그걸 극복하는 데는 우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상당히 시급하게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밖에 혹시 중소기업 쪽의 현황, 변화 추이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도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반도체 호황에 힘을 입어서요. 2017년도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 성장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요. 그리고 창업이나 또 일자리, 수출 등 전 분야에서 타지역보다 양호한 실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좀 더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거는 실험률이 1.6%로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거. 이 정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네 분 말씀 들어보면 양호한 성장세, 견실한 성장세라는 큰 틀 안에서 조금 살펴볼 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딴지를 잡고 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의 경제 체감도는 뭐 결코 이렇게 나아지지는 않은 것 같고 낫다는 반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거는 정말 왜 그럴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도민들의 경기 체감도는 지금 실제 자기들의 생활경제, 소비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체감이 나빠졌다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 숙밥, 도소매업 또 이런 것들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불황을 피부로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정부에서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수도권,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오히려 우리 충북도 피해를 입었지만 이 지방에 해당되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거의 완전 침체, 사실은 건설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침체하고 건설 경기 자체가 부진이다 하는 것이 큰 문제점이 돼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소비 침체가 유통업 침체로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청주의 주요 상권이라고 하는 성환길 자체도 임대 팻말이 지금 곳곳에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거래가 거의 중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20만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점차 커져서 뭐 걱정일지는 모르지만 서민 경제가 이러다가 붕괴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개인 사업자라든지 무슨 대리점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도 곳곳에 지금 팻말들이 붙고 있습니다. 뭐가 붙느냐 하면 영업시간 단축에 해당되는 게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5시까지밖에 영업을 안 한다는 팻말이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9시에 출근해서 5시가 지나면 분석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피부를 느끼는 게 5시에서부터 저녁 7시나 8시까지 손님들이 와서 매출이라든지 돈벌이의 대상 되는 것과 종업원들 인거비인 주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5시에 문을 닫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5시 정도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반 세레리맨들은 퇴근하고 일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일을 겪지 못하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 감당할 업무 이외에 낮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일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활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 자체가 여러 가지 재정임금이 됐던 이런 것들 현황에 대해서 자기 생활에 직접적으로 그게 와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피부로 보면 굳이 숫자로 따지면 도매물까지 소매물까지 이런 지수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느끼는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잘 나간다 그러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이런 피부 민감도 이런 개념들 자체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착신은 아니고 일단 그것이 현실이다라는 말씀이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 서로 의견 교환하는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이걸 좀 더 다시 이렇게 보완하면 사실 우리가 체감 경제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주머니 속에 있는 돈입니다. 결국 보통 어려운 말로 이걸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가처분 소득이 충분해야지 소비도 하고 그리고 소비를 해야지 소상공인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소득이 창실되는데 결국 그거 같아요. 우리가 총 생산은 말 그대로 생산의 개념이고 소득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했죠. 손 안에 있는 새 한 마리가 손 밖에 날아다니는 새의 100마리도 훨씬 낫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소득이 과연 우리 가운데 생산된 것이 어떻게 소득이 정착돼야 되냐라는 문제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의 경우를 보면 일반 비수도권은 다 똑같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100을 생산했을 때 한 81%만 소득으로 남고 한 19% 정도는 밖으로 유출이 됩니다. 역외 유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역외 유출이 결국은 우리 돈의 소비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것이 이제 돈의 서비스업들이 굉장히 침체하는 원인이 되는 걸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역외 유출을 하느냐 그거는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정주 환경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여기 안 사는 이유고 주민등록은 다 딴 데 가 있고 여기서 생산 활동만 하는 거죠. 그럼 정주 환경에 제대로 갖춰줘야지 사람들이 여기서 정주도 하고 기업의 본사도 여기 생기고 막 이렇게 될 겁니다. 저희가 어쩌면 생산을 위해서 많은 기업들도 유치하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정주가 여기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드는 데 소홀히 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교육 여건들, 문화 예술들, 교통, 쇼핑이라든지 기타 다른 체육 활동들 이런 걸 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안 됐죠.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생활 SOC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걸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해야 될 과제는 이 정주 환경이라는 걸 제대로 잘 만들어줘야지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을 하고 그럼 생산된 소득이 여기서 활류되면 지역 서비스 소상공인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선순환되는 이런 결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예전에 월급 타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빚 내서 생활하면 되지 해서 쓸 여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출도 어렵고 이것저것 하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민감도 자체는 나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미들의 경기 체감도는 또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실 수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일부 대기업이나 주력 분야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둔 과실이 근로자나 다른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런 분들한테 골고루 배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체감 경기가 다르게 느껴지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득이 열매가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거나 또는 경기가 불황이고 하다 보니까 미래를 대비해서 투자 용도로 금고에 쟁여놓고 있거나 아니면 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계로 유출된다거나 그런 원인이 체감 경기를 못 느끼는 주요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체감 경기가 나아진 게 없다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매스컴에서 너무 많이 부정적인 뉴스를 접하니까 심리적으로 계속 위축되어 가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우리 경제와 부정적인 입장에서 계속해서 그 시각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발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부언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부정적인 뉴스가 오게 되니까 일단 소비생활, 즉 심리적 위축 자체가 오고 또 과거에 소비하던 수준이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하는 그런 데서 오는 게 기본적이고 사실 전반적인 흐름상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본문장님 말씀에 다들 끄떡이시면서 저를 쳐다보셔서 언론 앞장에서는 굉장히 바쁜 뜨끔한데요. 공포효과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부정적인 걸 자꾸 얘기하다 보면 실제로 흐리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 요소를 계속 얘기하다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긍정적인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심리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언론에서는 잘못된 것을 또 찾아서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요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무채에 있으니까 경제 주체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북 경제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까지도 두루두루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2019년이 중요하겠죠. 2019년 새해 충북 경제를 전망을 해 주신다면. 저희 연구원에서 2019년도 경제 성장을 예측을 했는데요. 한 3.97% 정도 실질 성장에 전국은 한 2.59% 그래서 전국에 비해서 한 2% 가까이 높은 걸로 예측이 됐는데 특히 설비 투자, 기업 유치를 통해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도 산업단지를 계속 개발하면서 산업단지 건설 수요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교수님이 걱정하시는 주택, 민간 주택 관련 건설은 굉장히 침체할 게 확실하고요. 그래서 이 건설업 전체가 산업단지의 공공수요가 좀 늘어난다고 하면은 아마 건설 경기 자체는 그래도 전국에 비해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양적인 성장은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저희들이 2019년도 경제 정책을 특히 도우에서 경제 정책을 운영할 때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하나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하나의 질적 성장도 병행하는 것으로서 큰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아마 어쩌면 지금까지 양적 성장 위주로 왔던 성장 정책이 양적인 것과 질적인 성장을 병행하는 이런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적 성장은 이른바 내 개인 주머니 사정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저희가 중소기업 단체나 소상공인 협단체 임원들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CEO들하고 한 30여 분하고 제가 대화를 좀 해봤습니다. 그분들한테 신년 인사회 아니면 사업 설명회 이런 자리를 빌어가지고서 금년도 우리 충북의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한테 여쭤봤었는데요. 한 13% 정도가 금년도의 충북 경제에는 전년도 수준은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 17% 정도는 전년도보다는 조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반면에 약 70% 정도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기업들은요. 신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고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국한되어 있고요. 여태 중소 제조업이나 숙박업소나 세탁업소, 슈퍼마켓, 예식업 이런 조합의 대표들께서는요. 한결같이 경기 침체나 인건비 상승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서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어요. 물론 이러한 경제 전망이 우리 충북 경제 전반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의견을 제시하신 대표님들이 속한 산업이나 업종에 대한 경기 전망을 대변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시해 주신 개별 전망을 통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건대요. 내년에 우리 지역은 물론 첨단 의료복합이나 바이오, 화장품, 이런 선도 분야 산업이 활약을 해서 충북 경제 전반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를 하거나 약간의 하향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그러나 반면에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훨씬 더 낮아질 것이다. 이런 결론을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감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최저임금은 사실은 너무 낮기 때문에 올리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주변에 발생될 수 있는 여건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예상을 하든지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여파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임금은 올랐으면 맨 밑에 있는 최저임금자들에 해당되는 임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대리나 과장급이나 하는 전체적인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승 효과 자체가 최저임금 10%가 아니라 전체 기업 입장에서 10에서 20% 정도 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고 저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충북에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기업에 영향이 미치는 것들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그다음에 최저임금 이외의 다른 여파가 어떻게 미치는지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됐었으면 좀 뭐라고 할까요? 시행착오를 할까요? 우리 학습 효과에 해당되는 것을 감당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좀 있었으면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순간에 닥쳐오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기만 합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거 조금 보완을 하면 아까 소득주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이것이 이제 우리 현 정부의 경제 기본 축인데 이 세 개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공정경제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충격입니다 그런데 이걸 견뎌낼 수 있으려면 말 그대로 산업 생태계가 공정하게 만들어져서 이 한쪽에서 충격을 받으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충격을 다 나눠가지는 형태가 되면 굉장히 견딜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구조냐 하면 이 산업 생태계가 제일 열악한 중소, 영세기업들이 이게 충격을 제일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이게 위로는 잘 안 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공정경제가 제대로 돼야지 비로소 소득주성장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정경제가 정말 현 정부가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하고 그러면서 소득주성장을 같이 하면서 혁신성장을 가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 영세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체감 경기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도 출범을 하면서 우리 장관께서 1호 정책으로 내세웠던 부분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이거든요 물론 지금 100% 해소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단계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기술탈취 문제와 더불어서 납품단가, 공정인정 이런 부분까지 지금 금년도에는 역점을 기울여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얘기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충북 경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까 역시 SK하이닉스로 대표된 반도체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본부장님께서도 이제 다소 둔화될 것이다 이건 아마 전국적으로도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어려울 때 진짜 실력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진짜 실력이 나온다는 것보다 어려울 때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될 때 충북에 미쳐지는 영향 영향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반도체 산업으로 저희가 다 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세계반도체 통계기구가 있습니다 WSTS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률이 2018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공급 가격도 하락세가 지속될 거다 그런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4차 산업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과 관련된 시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된다 그러면 충북 경제에서 반도체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충북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 할까 하는 부분은 충북의 어떤 반도체 산업을 보면 작년 10월에 SK하이닉스가 M15 공장을 신규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 등도 있기 때문에 생산이나 수출 이런 부분에서 급격한 둔화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지속성장은 금년 가격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점유율도 우리나라가 떨어지고 있고 또 그동안에 새로운 기술 개발에 해당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이렇게는 있는데 아무래도 충청북도하고 청주시가 세계 최대의 경우 반도체 클러스터를 한번 120조 원짜리에 도전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유치전에 뛰어들었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기업 경영 현실적인 입장에서 하나 제시를 한다면 과거에 단순하게 반도체 찍어서 그대로 생산해서 수출하고 이런 개념 쪽 가지고는 앞으로 성공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하고 AI가 됐던 사물인터넷이 됐던 이런 것들을 접합시키는 기술 혁신 자체가 반도체에도 따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실제 현재같이 단순 부품 찍어내기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의 오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IT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산업 형태로 가게 되면 성장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연구개발에 해당되는 것들을 지금 우리 유창경이 계시지만은 좀 더 지금 오창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IT 기업들이 제품 자체를 이제 수명주기가 다 돼서 바꿔야 될 이런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R&D에 해당되는 걸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예로 이제 오창에 입주하고 있는 반도체 모 회사는 지금 현재 반도체에다가 인공지능을 접합을 시켜가지고 그 인공지능형 반도체를 이미 작년 봄에 그 세계 최초로 특허를 해서 지금 세계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획기적인 개념으로 기업 경영을 하려는 이런 그 기업 경영 방식 그것을 채택해야지만 지금 오래된 10년, 20년 돼 있는 올드 컴페니 같은 경우에도 그걸 탈바꿈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관 관련 중소기업들의 또 의견을 좀 들어보면은 반도체 가격이 다소 하락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 수요가 또 증가하고 생산 물량이 증가하면서 경기가 상승세를 타지는 않겠지만은 약간의 하향 곡선을 그리는 선에서 선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R&D 분야에 있어서는요 우리 정부에서 금년도에 한 1조 700억 정도의 R&D 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향상된 수준이거든요 정부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기술 경력 향상을 위해서 R&D에 집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이제 충북에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인공지능 기반 부품 산업 개발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진천, 충주까지 그 벨트에다 이제 혁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안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정 원장님 구생하셨지만은 충북 강소개발 특구 이거 자체가 이제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또 뭐 특구개발 부담금 감소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오송서부터 시작해서 뭐 오창, 그 다음에 진천, 충주까지 이 벨트권은 아무래도 뭐 반도체 자체가 산업의 기본이 되는 거니까 그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이 두 개 사업 자체가 복합적으로 잘 앞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뭐 큰 성장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충북 경제 결국 어떻게든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되겠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네 분께서 다들 이제 또 생각하신 그 제언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본부자님부터 예 네, 충북 경제의 특징을 보면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특정 수출 대상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러한 점은 이제 경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충북 경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충북에 적합한 신성장 동력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수출 대상국도 이제 다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미래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4차 산업의 핵심 분야를 육성하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4차 산업혁명까지 정원장님 자연스럽게 강호축을 이제 국가균형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균형 발전의 아젠다로 설정을 해서 실제로 이제 적용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말대로 이제 생활에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의 소식이라든지 국가균형 발전이라든지 도시농촌 재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균형 있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사실 충북은 다른 데와 달리 농업의 비중이 생각상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 2017년도 발표된 것도 농업의 절대적으로 부가가치가 줄었어요 그게 뭐 AI나 구제약이나 가뭄 홍수 이런 것 때문에 자연적 현상 때문에 줄었는데 결국 자연적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농업을 6차 산업화로 하면서 스마트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화는 아주 최고도로 아주 고급 기술도 있지만 고현실에 적합한 보통 우리는 그걸 적정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적정 기술을 최대한 많이 도입해서 청년들이 농민들과 결합해서 어떤 상생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의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꼽으면은 2017년도에 GRDP 분석에서 보면은 전통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가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스마트 공장을 좀 대대적으로 확산시키는 겁니다 지금 정부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삼성이라든지 SK이라든지 이런 데서 민간 기업도 참여해서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은 전통 제조업이 스마트 공장화를 할 수 있도록 아주 대대적인 이런 지원을 하고 아마 도에서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광주형 일자리가 지금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북형 일자리 사업을 과연 뭘로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 아직 저는 개인적인 소개입니다만 생산적 일선 봉사 사업을 충북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자리를 만들 때 주로 풀타임 일자리 다시 말하면 근로시간을 충분히 채우는 일자리가 아니라 시간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경력단절 여성들이나 기타 고령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상대적으로 일할 기회를 많이 생기게 되고 그분들에게 복지로 해야 될 일을 일을 통해서 복지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충북형 일자리를 생산적 일선 봉사 사업을 확장해서 하는 개념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같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말씀하셨고 스마트 공장 얘기하셨는데 가장 청년들의 일을 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 우리 중소기업 쪽에서 충북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재현을 저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가장 큰 고객이고 우리 충북경제에 또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인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대폭 지원 확대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2,800여 개 지원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4천 개까지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중소기업에 있어서 스마트 공장의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까지 다가왔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을 하게 되면 기업의 시스템이 고도화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근로의 질도 높아집니다 기전에는 정부에서 절반을 지원하고 기업이 절반을 부담했었는데요 아까 원장님께서 한 번 언급을 하셨다시피 충북도에서도 기업의 부담을 덜어들이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입에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기부에서 또 하나 실행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또 금년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비즈니스 지원단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지원단에서 대학이나 특성화과 협력을 해서 우수한 인력을 골라서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직접 연결을 시켜주는 일자리 매칭 매니저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에서도 적극 활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정부에서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정한 납품 단가를 보장을 하고 또 기술 탈출을 근절하는데 역량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 CEO들께서도 임금이나 금요 환경을 개선해서 청년 구직자들이 망설이지 않고서 입사 지원서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현 교수님 이장현 교수 기업들이 있는데 그것이 자녀들한테 이전이 될 경우에 상속세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속세 조정 또 기업을 만약 처분했을 경우에 나중에 과세하는 선승계 후과세 제도 이런 것들 자체를 도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기업이 사장되지 않고 일자리 승계도 되고 기술 승계가 가능해야지만 지역의 우수한 향토기업들이 지속가능하고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차세대 2세 경영인들을 많이 양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토종 장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왔지만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이런 가이드라인제보다는 제가 희망하는데 임금 상한과 하한 제도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임금 하한 상한제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변경을 해서 지역의 업종별 특성별 선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폭을 넓혀줘야 소상공인들이 그 지역의 특성이면 아까 좀 전에 광주형 일자리도 얘기했지만 그게 같은 거거든요 결국 그러면 임금 수준에 해당되는 것도 차이가 있고 생활 여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 쪽으로 최저임금 제도 대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 한 번 무너진 상권이라든지 경제는 다시 회복을 시키려면 사실은 3배, 4배 이상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실효성 있는 이런 대책들이 좀 많이 발표돼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걱정 안 하고 기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분 모두에게서 충북경제였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언을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못다 하신 말씀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유청장님께 먼저 기회를 드릴까요? 네 우리 충북에는요 사업체수의 99% 그리고 종사체수의 90% 이상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충북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겠죠 대기업만을 의존을 해서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기대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의 뿌리를 튼튼하게 다져서 지역경제가 흔들지 않도록 성장하는 것이 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중심이 된 선순환 경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도 우수한 돈의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좀 애용을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실속 있는 장보기 행사를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한국은행에서도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북본부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활용한 금융기관 총대출금 규모를 보면 약 1.2조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의 업체는 약 2,200개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국은행은 앞으로 지역 전략 산업의 육성 그리고 지역 경제의 고도화 및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황 부진 등으로 경영이나 고용의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잘 살려주셨고요 이 교수님께 마지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권이 항상 말씀하는 것은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시는데 우리 서민들은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서민 중심 사고로 전환을 해서 생활 경제에 더 집중하는 자세를 갖고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황들이 현장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업인들이 마음 편하게 기업을 경영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시급해서 그런 쪽으로 많은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 지자체에서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철시 원장님 이스털린 학자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소득 수준의 1인당 소득 수준이 1만 5천 불 수준을 넘어가면 경제가 성장해도 행복 수준이 별로 안 올라간다 이걸 보통 이스털린 역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의외로 북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1인당 소득 수준이 5만 불에서 7만 불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 수준은 거의 전 세계에서 항상 사항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용, 배려, 용서 그리고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것 이런 어떤 정신적인 가치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올해는 좀 이런 걸 잘 만들어서 그래서 진짜 저는 부자들이 존경받는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것이 경제를 이루는 경제에 밑받침이 되는 제일 큰 가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함께해 주신 네 분 모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했습니다 여기 유청장님도 나와 계셨고 또 노 본부장님도 마지막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의 올해 목표가 회사의 성장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경기에 대한 체감도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새해에는 우리 경제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작년보다는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충북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